KFN이 추석 연휴를 맞아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. 세계 방산시장의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 잡은 K-방산의 태동기를 집중 조명하는 다큐멘터리, 위대한 유산, K-방산의 탄생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채원 기자가 미리 알아봤습니다. 50여 년 전 대한민국은 소총 환자로 만들지 못하던 국가였습니다. 국산 무기를 제조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대한민국은 어느덧 세계 9위의 방위산업 수출 강국이 되었습니다. K-방산 태동기의 이야기를 담은 특집 다큐멘터리 KFN 스페셜, 위대한 유산, K-방산의 탄생이 14일 저녁 8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위대한 유산, K-방산의 탄생 시청 포인트는 크게 3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1970년대 초 M16 소총 제작 기술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던 자주국방 1세대 도미기사들의 노력과 애환을 조명했습니다.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 개인화기를 제조하고 기술을 보유한 나라로 자리매김하는 데 초석을 마련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. 두 번째는 1960년대 후반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도발로 인한 안보 위기가 부른 자주국방의 신념을,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국방력 증강 계획은 생존을 위한 선택으로 중화학공업 육성과 정밀기능인력 육성 정책 실시 등 방산 기술 토대 마련을 위한 노력을 담았습니다. 특집 다큐멘터리 KFN 스페셜, 위대한 유산, K-방산의 탄생에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오늘날 세계적 수준의 방위산업을 일구어낸 생각자들의 피 땀 어린 노력과 도전 정신을 조명하고 앞으로 K-방산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합니다. KFN TV는 이외에도 추석 연휴 동안 유명 영화와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들을 찾아갈 계획입니다.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.